네 원더급 사랑 짐장 담그기 행사가 2023년 10월 18일에서 20일까지 합니다.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와 너무 이쁘신 분이 하시네요. 남자분들도 열심히 하시고요. 와 여자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사랑의 긴장 담그기 열심히 하고 계신 분영회 가스공사 직원들이 담아서 단체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. 음 이거 보세요. 천만원의 김치를 담았던 사랑의 긴장 담그기 남부발전과 가스공사 에코건조제 원던문영회 이래서 분영회에서 한답니다. 와 열심히 하시는 우리 김치 담그기 대단하십니다. 양이 대단해요. 와 엄청나요. 여기는 들어오면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. 음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. 와 이거 보세요. 이게 사랑의 긴장 담그기를 하고 있는 원더군영인. 와 많은 분들이 공사단체에서 나오셔서 분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. 남자분이 너무 잘하시네요. 아 감사합니다. 기분 처음 해봅니다. 제가 얼굴을 안 찍고요. 원더군 홍보를 하면서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. 수고가 많으십니다. 이렇게만 손길로 김장을 담고 있는 원덕옥민 분영회입니다. 가스공사 직원들은 안아호사 하시는 것 같아요. 와 잘하십니다. 표정은 너무 좋습니다. 수고하십니다. 아 그 분영회에 있는데 수고하십니다.